아아 헤헤헤헤 흐하하 journalism 맞다 딱 밟았지 아아 맞아맞아요 으헥 나도 귀여울지노 좋아 transcript 딱 아아 얼마 안나네 마 이건 먹고싶어? 자 이건 먹으라 껌꼭치권 총나 비싸네 자 앞에 박아주 바라마 앞에 저정언 맞춰? 아 쓰지 말고 좋아 나이스 나이스 좋아 와 그래도 딱 하나 지었다 300억 되지 않을까 가서 너는 베트남 쌀국수 처먹어 에반데 토닥이면 안돼 1번 가자 아냐 이건 둥둥솜이다 나는 이만 죽는다 둥둥 이로 아디 무스 자 일단은 트리플이니까 에 에 에 일단은 더 리플 이니까 에 좋아 님아 님아 조금만 가요 노류에게 가세요 와 자 우리대야 아님 잠깐만 잠깐만 으핳핳 잠깐만 아 그래 2좀 가지마 그럴수도 있지 얼마나 귀여워 자 중국 가라 그냥 중국 인도 와 오자 오자 와 fuck that shit 말도 안돼 딱 거기를 봤네 어떡해 그러면 나도 딱 보니까 러시아나 갈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따오우 어 6배 마 일리 오세요 너 뭐 프리권있지만 얘가 밟던 프리권 설거야 ㄷ ㄷ ㄷ 니마 저기 뭐 적절하게 앞에 핵같은거 이쁘게 밟아줘요 거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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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절하게 랜덤하거 두개 그렇지 좋아요 그냥 앞에 있는거 밟으세요 그냥 밟으면 되요 맨발로 밟아주세요 근데 넘어갈거 같아요 얘는 늘 그랬듯이 하지만 앞에가 있어요 씨바 언제까지 그렇게 제간두기 피어냐 하나 보겠습니다 언제까지 제간두기 하는지 볼게요 씨바담아 마 나는 별생각없이 그냥 쭉쩌 당길께 뭘 한국 안가고 말이야 흐우호루 오메 그렇지 뚝 그렇지 자 이제 여기에 오세요 씨발 자 오셨구여 자 이게 마지막 턴이네 얘는 여기서 쓴다 무조건 이거 무조건 프리 쓸거야 여기 밟아도 기뻐할일이 아니야 프리 쓸 거기 때문에 이제 얘가 봐야돼 얘가 얘를 봐야돼 아 써 써 4억에만 쓰겠지 마지막 턴이니까 안쓰네? 왜 안쓰지? 아니 이걸 왜 사는거야? 마지막 턴인데 뭐지? 어 감사아? 감사아 감사아 어이 뭐지? 자 야 가야만 여기가자 이쁘게 가자 아이고야 어 시비시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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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좋아 이걸 왜사? 마지막인데 아니 이걸 왜사는거지? 박아인가? 어 이제 인도와서 오지게 박아봐라 아 나 턴 있나? 아이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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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 꼭 잘 먹고 갑니다 아이고야 흐흐흐흐흐 1등 잘하고 갑니다 135 잘 먹고 가요 와하 얘들 오토 아니야 까치튀깨 꼭 오토 아니야 와 오토는 바로 두거든 이스끼들 생각하면서 드는데 생각하는 빡추였네 와하 대박 개꿀 응 형 간다 오토 아니야 뭐가 오토야 와 개꿀이덕 봤어 아 너 좀 집에 가라 너 너네랑 안해 가자 5천3백만원 할만해 3500만원 5천8백만원 자 가자 레츠킬리 빠르고 가자 으아 좋아 티먹고 먹은거 같다고? 아 빨리 일하러 가세요 1 2 3 4등 가자 와 근데 어떻게 구나 졌지 빠가가? 어우 자 가봐라 음 음 좋은거 안나와요 허허 야 근데 이거 누구누 이거 나 난가? 내 사진이며 저기 설마 여행간다면 개빡친다 예스 러블리데오 아니야 아슬이 에스 플러스가 러블리데오야 얘 안산나? 아 일부러 강호가 저기 그런거겠지 인종이 다른데 허허 아슬아 가라 아슬아슬 필탈 필탈거리면서 기부가 러블리데오 아니야 러블리데오 와아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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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해서 어디 짱바퀴 있으라 아는게 뭐냐구? 에헥 나는 성교육 같은건 잘 알아 아이 그냥 그렇다고 말도 안돼 아 러블리데오 그 버프기가 있었던거야 겨우 그거구나 어 어 또 가봐 아 미친새끼 아냐 저거 1 3 4 다 먹네 내 차례에요 내 차례를 꾸메 겜데오 아이씨 아이씨 내가 볼 때 스웨덴 간다 어 이건 스웨덴 안가지? 빠가야 빠간데? 아니면 여기 먹고 삼 굴려서 스웨덴 갈려고 하네 와 머리를 좀 쓴거야 이게 어 이게 고수들만 보인다는 수를 읽은거야 어 삼이 잘나오니까 여기하고 여기 할려고 뭐 하냐 와아 이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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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그냥 기부나 가라 아 이러면 여기 프랑스 바로 랜드마크 해하 지으려고 하겠네요 어 아아 자 이봐 내가 여기 스웨덴 먹는다 스웨스웨 스웨덴 앙 스웨덴 그렇지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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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됐다 아 그것이 아니구요 아 여기 3 나오잖아 이거 이거 분명 3 나온다고 띠용 좋아 일본 가야돼 일본 일본 가면 여기 트리플이야 야 스웨덴 서 똥 좀 치워봐라 마 똥 좀 치워봐라 아이고 그겁니다요 나 똥 다 짰죠 그렇지 나이스 일단은 어 이 두 개를 다 먹어보자 와우 이라샤이마세 어서오세요 나는 무조건 칠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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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사아아아 호우우 맨 마블 개주자가 닌 여기 먹어라 나는 니혼 갈꺼니까 알겠지 앗 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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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앗 뭐지 뭐하냐 앗 앗 캐느다 가서 먹어라 그렇지 랜드마크 해라 그렇지 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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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온이 패 앗 앗 앗 까다 앗 이 앗 흥 앗 잫 앗 앗 앗 앗 앗 앗 cs 앗 앗 자 나는 바로 일본 갑니다 일보어어어 데에스 레슨 내 개똥쟁이자식 데스 트리플이다 아 지금도 이제 더블 하겠는데 골든잠 잘해라 미국 먹어라 무조건 아 혹시 뭐하냐 미국 가 한국 좋아해 아 뭐하냐 캐나다 가라 욕심내서 둥둔섬 휴가 나와라 아 좋아요 저는 이제 10폭 갑니다 아 나 나 나 나 나 나 이스 랜드박 하나 딱 이쁘게 마지막에 딱 그렇지 호호 울팀 뭐하냐 아 울림아 저거 무조건 먹어야되요 진짜 저거 안먹으면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구요 내가 볼 때 브라질 온다 나니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울팀 렌 베트남 안 먹으면 바로 쌍냥 나간다 뭐하냐 한국 지랄해 한국 촉촉하게 해 아오오오오오 глав상 대박입니다 아오오오 미국 갔나 이제 한번갔는데 이제 터키를 가라 어쒔 producer mét d autre cut 강해진 이제 Lucky 하지만 CTV왜아 베로렘을 하지만 베로렘 못가져 존더 크니까 내가볼 때 브라질올거 같은데 브라질올상인데? 디귿 음 괜찮아요 겨우 사극밖에 하지 않구요 자 잘보세요 여러분들 아 3나오세요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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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셔아아아아아 나이쓵니다 얘가 3나오면은 화내요 아아아아아아 다행입니다요 아 다행입니다요 어 랜드마크 마지막이 안떠 호호호호호 호호호호je 어 per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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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em 어 폐뚔chod intern 아빼서 안뺴으면 나 약간 붉근할지도 아이 버럭 버럭 베럭할지도 맨들입대Е오 bac 이쁘게 콜로세로이 확 박아봐 모 화냐아 호주 나와 호주 나오라고 갱고루 보러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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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야 마 러시아 가져와 푸틴국 하나 세워 미국가 미국 아 너 말고 너는 캐나다가 설마 아 은행지역 좋아요 에 마 니는 막 미국 가라니까 뭐하냐 아 니 땅이구나 그래 그렇지 세계면은 25억 넘어가다 27억 된다 자 오세요 캐나다 오세요 어 어 어 어 어 어 어 1 2 3 4 5 6 7 7 7 7 7 7 7 7 7 아따 그거 오는 것이 아닌디 어허 아직 준비중인 것이디 어허 어허 이씨 어허 어허 고거는 어허 자 됐고 이제 팔간다 자 미국가자 자 미국가자 따시지마 후 야리야리 이렇게 된 이상 이탈리아를 강화한다 간다아 뚝딱 뚝겨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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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겨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 십딱 쒸 음 일단 1등이야 나이씨 일단은 1등이야 워으으으으으으 우리팀 잘한다아아 15배? 아 이거 좋아요 나 새끼 4 남았어 캐나다 가라 얍 앗, 앗, 아 악 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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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앗! 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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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지 안 나오죠? 그래야지 당장 그러지 쭉 넘어서 황금 카드 하겠습니다 에아 랜드마크 짓는다 임마 밟으세요 이제 으아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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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예아 매엄 자 너는 그냥 저 우리 땅에 밟아라 그렇지 이제 니 딱 밟아서 두배를 올린다 그렇지 백억하자 한 90억 될거 같은데 저거 아 그래 헬칼국수 마셔 볼래 시발 자 10호 뺐습니다 10호 무조건 10호 뺐습니다 여러분 꿈은 크게 같습니다 나는 살 빼면 잘생겨진다 아아 까아아 괜찮아요 아무런 타격 아니에요 에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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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 어? 스웨덴 으아 어어어 아아 아아 아님아 이거 시폭 밟으세요 시폭 아아 시폭 어어 뭐하냐아 브라질 그래서 한 맞춤 한번 자동으로 한번 치고 와 어어 한번 짱구우는 극장판 극장판 한번 보고 와 으 잠깐만요 어 스포 노르웨이가서 팩콘친다 아니라고? 으어어어어어어 여행 간다아아아 시러아아 아 퍍덍덍 아 좋아 괜찮아 캐나다 있어 캐나다 우리 이쁜 캐나다 밟고 천국가자 행운 좋아 여기서 대박가자 좋아 좋아 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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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8억 자 바랍시다 뚜따 뚫딫뚫뚫뚫뚫 하아 치 어 마블 괴줘자 꽝이나 먹지마 너는 뭐 2억이나 먹지마라 휴우 다행이다 좋았어! 일단 1등은 나야! 익절 까자! 니마 이런데 밟으면 기분나빠요 허어! 쉬폭, 쉬폭! 니마 어! 어, 이제 딸이, 이제 딸이! 아, 지금 싸게 밟아라 이런데 허어, 슈우! 킥킥킥킥킥킥? 응? 키킥! 키킥킥킥킥킥 거품까네? 키킥킥킥! 좋아 좋아! 어, 거품까네, 키킥! 설마 우리팀, 우리팀에서 회수반 아니죠? 거품간에 킥킥킥킥 사, 사사사 진짜 벅차킹!!! 가,가,가,가,가자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아, 존나 아프네 아아아아아아 아 니마 니마 시폭시폭 여섯 나아아아아아아악 야ätt 시폭 사사사사사사사사 net 아아아아아아아악 거품값發 устрой 800 어쩌구 13 ends 꺼지세요 그래도 비싸네요 좋았어 많이 개나다 망설여지 말고 오세요 디귿 으어어어어 스웨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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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스웨드는 안돼 잠깐만 캐나다 안돼 캐나다 안돼 어 여기 트리플인데? ㅈ 됐다 어 우리도 비싸요 저게 더 비싸지만 저게 더 비싸요 삼 그렇지 마 쏘바 나 일부러 나 미국 일부러 나 어? 금칠한다! 에바 아 우리도 여기 230억이야? 덕분에 어 230억이야 아 이거 설마 또 나오는 거 아니겠지? 어어어어어ㅓ어어어어ㅓ어어어어어어ㅗ어어어ㅔ broadly 스웨덩시바드기 씨바드기ㅇㅈㅇㅐ아ㅔ Då 씨ㅣㅣㅇㄴ 아 그 밟으면 안 되는데 아 그 밟으면 안 되는데 우리 익절태 안 될 것 같은데 아 난 그 좀마 좀마 게임 진짜 아 나는 맨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는 맨날 아 나는 맨날 여러분 안 되는데 아씨 나는 맨날 둥둥스로 나오는데 진짜 개씨발 진짜 족같은 게임 진짜 아 둥둥스로 맨날 나오면서 나는 진짜 개같은 게임 진짜 아 155천 좋아 자 베트남 한 번 가라 아 저거 먹어야 돼 저거 저거 먹어야 돼 아 저거 안되겠다 아 저거 먹을 수 있을까? 니마 니마 그냥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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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으세요 아 좋아 내가 행운 먹으면 돼 어 아이고 닥쳐 형 행운 할 거니까 아 상남자 툭 하지마 아 아 어 나 여기 다시 안 올 거기 때문에 안 샀어 음 여기 다시 안 올 거기 때문에 안 샀어 우리팀 좆대 봐라 잡아라 잡아라 감히 6천원 들고 있어 개돼지 녀석 자랑이네 인마 응 과연-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빠 더불이야 안녀엉 사유나라아 수无无无无无 minus 얻으면 안 돼 오늘도 저랑 놀아주시다니 너무 고마워요 와레드존 오진다 나랑 있tern 천억짜리 매입을 실업여는데 파산하면 접는다고? 과연 으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아!! 아하하하하하 아직도 맥앨범 처음 같아 얼마나 더 맥쯔인 대신이 씻겨져 갈까 요즘은 내가 제일 두려운 건 어제와 타워번들 뿐단 안에 스스로 기댔치가 조금은 지나친가 아니면 더는 가속 없는 길이 끝일 걸까 이렇게 또 헤매는 맛 지키지 못하는 내 모습 못 갈면 나 가엾이 말해 어제가 사람들이 내 얘기에 흥미를 잃고 또 눈쳤지 나 기억상 묻혀진다면 맨날 그래 맨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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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맨날 아 진짜 맨날 맨날 그래 맨날 마지막 터내 맨날 아잇 아잇 안해 안해 존많게 안해요 존많게 안합니다 맨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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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해 진짜 안해 개존많게 진짜 안해 아 진짜 안해 야 웃긴게 뭔지 알아? 내가 녹화버튼이 알트하고 알트하고 0이야 알트하고 오른쪽 숫자패드 0 근데 키보드 치면서 녹화 꺼졌어 와 저 미친 이게 눌렸어 아 개 개 안해요 안해요 여러분 일단 저 안해요 일단 개 존많게임 안합니다 예 일단 존많게임 안해요 예 예 시발 진짜 아 일단 일단 여러분 아 진짜 안해요 개 존많게임 진짜 이게 속이 후련해요 속이 일조? 이런 돈만 일조네? 시발 어디서 이겼어 어디서 이겼어 만세 모독님 채널에서 회원님의 아이자 구독 복행 기념일을 알리세요 아 맨날 진짜 맨날 시랄이야 맨날 맨날 가서 물어와 빨리 어서 가서 물어와 얼른 울어라 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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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나 어거리 싸무르라 죽여버린다 스페이스바 안 돼 오? 오 스페이스바 안 먹혀 오 저 키보드가 안 돼 오? 아니 잠깐만 키보드가 안 돼 오 뭐야 안 돼 키보드가 아니 오 뭐야 안 돼 키보드가 아니 어허 손 안 뽑혔어 불 들어와 아 야 이거 안 돼 넘벌락하고 캡슐락하고 누르면 불 들어오잖아 안 돼 2월 24일 500억 1000억 2월 28일 152억 636억 3월 11일 4000억 3월 15일 1090억 3월 21일 936억 총 8294억 어치 팝콘을 터트리고 접는다고 선언 그렇게 그는 또 하나의 키보드를 보내버렸다 너란 놈은 정말 아 연결은 돼 있어 불은 들어오는데 어 어 어 어 이상한데 어 탁 탁 탁 탁 탁 그래 일단은 선을 껐다 빼보자 어 일시적인 오류야 어 타이탄이 얘들아 타이탄 이런 걸로 안 고장나 아 몇, 몇 톤이 지나가도 고장 안 나는데 기다려봐 진짜 키보드 제작사에서 찾아오는 거 아니냐 버스가 지나가도 멀쩡한 걸 부신해 탁 탁 탁 탁 탁 탁 탁 어 안되는데? 뭐야 왜 안되 탁 탁 아아 잠깐만 허리 아이고 아니 왜 안되지?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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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닥 화면 다 부셔줘 어어어 어 안돼에에 어 안돼에에에에에에에에에 어떻게에에에에에 잠금키가 아닌것 같은데? 아니이 이상해 아핫핫핫핫하핫 컴퓨터가 아잉 크핫 키보드가 아 안돼에에에에에에에 아니 아 일단은 옆에 있는 키보드 거 쓰자 A B 키보드 있긴 있는데 아니 이게 타이트한 키보드가 안된다니까? 일단 잠깐만 내거 키보드 옆에 거 있긴 있는데 이거 꾸짐 아휴 나 혹시 이거 쓰다가 화나면 이거 부서지는 건데 아휴 아휴 자 키보드 좀 바꾸겠습니다 이거겠지? 어휴C 앗 앗 조용히해 기기가 망가졌는데 아휴C 넌 이미 죽어있다 머두잔외곤 야 근데 이거 어디서 꼽는거야? 아 이거라니까 타이탄 키보드야 그간 고생 많았다 이제 편히 쉬어라 아휴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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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게 내가 비브라늄 키보드로 바꾸랬잖아 이바키야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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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왜 안돼 어 나 잘못 끼웠나? 잠깐만 이상하네 버스도 버티는걸 두 주먹 하나로 고장 냈잖아 아 맞게 끼웠는데 하아 머두기가 손만 댔다하면 다 부셔지네요 아 잠깐만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아아유 나 듀얼컴퓨터 아니어서 나 듀얼컴퓨터가 아니어서 컴퓨터 끄면은 아씨 이 키 이 키보드에 개같은거 붙어있네 카카오프렌즈 아 꼴리기싫어 아아하 카카오쿵참쿵참 어흐 어흐 아 동그란거는 아 그래요? 이건 동그란거는 재부팅해야돼? X댔는데? 야 나 동그란거거든 동그란거에 이제 구멍 송송송 있는거 그리고 이건 재부팅해야돼? 스스로 잠금이 왜 돼 그럼 이게 연결풀고 이거 단자 빼고 다시 이어 이 있는순간은 다 잠금 해제되는거야 원래 아니 컴퓨터 껐다키면 방송 꺼져 지금 솔직히 방송 4부 할 시간은 솔직히 아니다보아서 이거 컴퓨터 끄면 그냥 방종이야 이거는 어흐씨 야 그럼 화상키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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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 여러분들 자 이거좀 치우자 아니 다시 다시 깨워보자 타이탄 타이탄이 다시 생길거야 생길거야 기다려야만 아 애가 생길거야 뭐야 뭔데 아 내구도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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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타이탄 불 들어오는데 안된다 아아 아 아 아아 오 손에 피나 오 손가락에 피나 경렬을 떤 전투의 흔적들이 있네 아으씨 걱정돼? 걱정되면은 아 아닙니다 기다려봐 사실 머독이 손안의 ADHD 뼈는 사실 콘트립트로 만든게 아닐까 몰버린 그런거냐 잠깐만, 이거 어떻게 봐 시작해서 어 장치로 봐야하나? 장치 아아아아아아아 타이탄에게 부족된 데미지가 드디어 한개가 넘어갔구나 타이탄 사고나서, 한 60개월 정도 된 시작 모든 프로그램 보조 프로그램 막 기다려봐 어딨다 보조 프로그램 화상 키보드 문자표 빠른지역 워드패드 원격 데스토터 캡처 도구 3D 그림판도 있네 어? 어? 잠깐만 어딨지? 화상 키보드 1972년 11월 21일 타이탄은 오랜 지병이었던 머독 팝콘건으로 쓰러졌다 그래 여러분들 채팅친 거를 복사하자 오케이 복사했고 실행이 어딨지? 하하하 격렬한 전투가 아니고 일방적인 쿵방수 아니냐 타이탄이 불쌍하다 아니라고요? 어쩌라고요? 저 화상 키보드 화상 키보드에 대한 갑이 없대 아 검색이 안돼 왜냐면은 키보드가 안먹히는데 어떻게 검색을 해 근데 검색이 안되는데? 어... 좆됐네 야 타이탄 키라이프 타임이 천만회인데 넌 천만회가 넘는 데미지를 타이탄한테 준 거야 이 잔인한 녀석아 아니야 아 화상 키보드 잠깐만 답답해 죽겠네 화상 키보드가 자자아 자자아 윈 윈 어 보조 프로그램인데 왜 없지? 관리 도구에서 봐야되나? 디스크 조각몸이 왜 나와 보조 프로그램 인터넷 익스플로러 그림판 단계 레코더 시스템 봐야되나? 없네 어? 어? 야 야야야야 야 제어판 찾아왔어 제어판 제어판에 왔는데 어떻게 해야돼? 제어판에 왔는데 장치 및 프린터 보기인가? 아닌거 같애 잠깐만 알수없는 usb 장치 설명자 요청 실패 이게 나의 타이탄 같은데 얘들아? 알수없는 usb 장치 설명자 요청 실패 세모 윈도우 텐이야 윈텐 이게 내 타이탄 같은데 적극성 센터 화상 키보드 적극성 아 적극성 여기 있다 적극성 적극성 여기 오면 안되는거 아니야? 아 아니 조용히 하세요 일단은 항상 이 영역을 검색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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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아니에요 조용히 해요 어 키보드 쉽게 설정 이건가? 아닌데? 아아 아니야 조용히 해 아니야 아니라고 아 일단 화상 키보드 시작 헉 이거야 형 그렇게 접해더니 드디어 타이탄 죽었네 이제 비켜줘 나 컴퓨터 하게 됐다 됐다 썼어 하이 된다 아 누나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잘 지내셨겠지 아아 개빡쳐 이제 다음 재물은 또 어떤 녀석이 올 것인가? 타이탄도 버티지 못했는데 타이탄도 버티지 못했는데 다음엔 오래 버틸 수 있을까? 엉 진정 아 아 악 가만히 아 아 타이탄은 희선이 아빠 따라서 미국 가셨어 키보드 고 장 게임 카테고리 게임이 뭐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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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일을 거야 큰일 났다 이제 형 옷난다 아아 아이 키가 안돼 타이탄 키보드인데 내일 나 키보드 사이가 되나 드디어 엄마를 만날 수 있게 되었구나 고마워 주인 니 타이탄이면 니 엄마는 무슨 가이야냐 가이아 가이아가 타이탄인가 닥쳐아 고마워 걱정이야 짜증나게 아 도내로 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피좀 나고 괜찮죠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게임 방송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이상 키보드가 안되니까 게임 방송 안되구요 오늘 준비한 컨텐츠 끝이네요 에 에 1부 3 60초 안에 어쩌고 하기 2부 킬링게임 했구요 3부 킬링게임 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로드롤라도 버틸 수 있는 키보드가 개발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키보드가 만들어질 리가 없는데 머독이 때문에 의무가 생각난 것 같다 그치 여러분 아무튼 프렌즈마블 다신 안할거에요 에 다시는 진짜 절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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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생각이 없어요 진짜 절대 할 생각 없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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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보드 부셨어요 진짜 아유 진짜 깡머야 개되지마블에 지른 돈이랑 타이탄 합치면 얼마나 돼? 네가 망친 게임이니까 너 손모가지를 두드렸어야지 지없는 대우를 해주겠네 진짜 안 함 존마블 하아 진짜 안에 존마블 진짜 안에 존마블 아하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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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답답해 아 시바 키보드 오랫댑이 쌍쌍 씨빨 아 아 개빡쳐 진짜 아 아 자 여러분들 갬방 끝입니다 갬방 끝 갬방 끝 방정전에 방정전에 뭐 용도 익슴 보고 없음 맘 마이크 망가진 것보다 낫죠 에 뭐 그렇죠 아이씨 아이씨 박치세요 부셨는데 감사합니다 에 자 일단은 영상도 내 보기전 안내 영상 보자구요 으음 으음 너는 너는 쓰레기야 너는 쓰레기야